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얼마큼요? 많이요 일본 보니까 항상 늙었네요 제가 오늘 공항에서 한 아침부터 4에서 한 8시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리할 때 뭐 할거에요? 어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할거에요? 저는 컴퓨터도 가져오고 닌텐도도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너무 행복하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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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각보다 가볍네요 옷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침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가 안파서 이따 먹겠습니다 바깥 풍경은 똑같아요 항상 이래요 같은 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얼굴이 지금 많이 부었네요 계속 먹고 자고 이러니까 많이 부었네요 저도 나갑니다 아주 신나는 자리 보러 갈거네요 안녕 안녕 정리 해제 양파 여기 공기 네, 이제 갈까요? 카산돈? 네 와사비가 좀 많이 넣었네요 여러분 지금 민욱이의 일본 식사 탐구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다 와사비 엄청 많이 넣지 않았냐? 삶은 오늘 전부가 여쭙거든요 지금 하라주쿠를 돌아다니다가 깜깜해지고 어두워져서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일 또 팬미팅을 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잠을 청해보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팬미팅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푹 쉬고 지금 일부 팬분들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아직 만나지 못해서 실감은 안하지만 오늘은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일부 팬미팅 대기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다다다이테 아리가또고자이맙 여기다다다이테 아리가또고자이맙 여기다다다이테 아리가또고자이맙 뜻은 뭐죠? 와주소 고마워 하나하나 도 하나 도 하나 도 왓다시 도 왓다시 도 나 어때? 나 어때? 나 어때? 나 어때? 진짜? 왓다시 도 그건 뭐야? 나 뭐 돼? 어 너 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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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번째 팬싸움에 끝났습니다 오늘 무사히 마무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주 뿌듯하게 두번째를 위해서 오늘 금방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팬미팅 3회차고요 여기는 지금 자다가 맞게 일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일본 마지막 날입니다 기분이 조금 씁쓸하구요 오늘을 알차게 즐기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는 이제 한국에 돌아갑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네요 한국에 돌아가는데 한국 가서 네 열심히 활동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라이너가 높은 집 정리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짐 정리할 생각에 너무 행복하네요 짐이 갈대는 많이 없었는데 오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선물을 사고 또 피라운도 사고 이러다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 걱정은 이따 집에 와서 하고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ock다 후 도착 prakt자 첫 번째 하필 하필 하필